이런거야? 응 이렇게 하면 뒤에 끔참을 빼가지고 그리고 열차이 한 번 넣어서 뒤에 빼가지고 붙여야 돼 그럼 어떻게 붙여? 이렇게 물려놓고? 그럼 아니 열차이 한 번 넣어서 뒤에 물고 해서 빼야지 그러니까 열차이 넣어서 빼가지고요 응 빼서 기계에 물려서 붙여? 그럼 기계에 물려서 붙여야 돼 손을 좀 붙여줄까? 응? 아 기계를 넣어야 돼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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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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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